자 그래서 그는 피자를 만든다 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만들어 볼까요? 그는 피자를 만든다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누가? 히가 뭐한다? 메이스 한다.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냥 누가다 밖에 없죠. 근데 히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다음 표현.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뭐예요? 히 캔메이크야 히 캔메이크스야. 그렇지 히 캔메이크 피자. 누가? 히가 뭐한다? 히 캔메이크 만들 수 있다. 자 아까 전에 그가 만든다는 분명히 뭐였는데 히? 메이스였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그가 만든다는데 여기다가 그는 만들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양념씨 뭘 써야 되고? 히 캔를 써야 되고 양념씨가 들어가게 되면 하다씨가 원래 모습으로 그대로 써야지. 여기에 이렇게 S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히 캔메이크 피자. 히 캔메이크 피자. 됐습니까?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우리는 튼튼하다. 우리는 튼튼하다. We are strong. We are strong. 그래서 누가? 우리가? 어떻다? are strong. 됐습니까? 그래서 strong은 하다씨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받고 있다? B 동사에 도움받고 있죠. 그래야지 누가다가 완성되고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우리는 튼튼해질 수도 있다. We can be strong. 그렇죠. We can be strong. We can be strong.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튼튼하다는 뭐였어요? We are strong 이었죠. 근데 우리가 튼튼하다 라는 말을 튼튼해 질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양념 뭘 뿌려야 된다? 여기다가 캔을 뿌리면 여기 캔이 들어가면 B 동사 R 가 원래 모습대로 아까 전에 그가 만든다가 뭐였지만 He makes 이었지만 그가 만들 수 있다가 못했어요. He can make 대체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간 거죠. 그하고 똑같이 We can be strong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이러한 너 하다씨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냥 누가 다 양념 냄새도 안 나고요. You run fast. 됐습니까?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너는 빠르게 달리니? 그렇죠. Do you run fast? Do you run fast? 오케이. 너는 달린다는 You run 이었죠? 그럼 얘가 하다씨고 안에 두가 들어있으니까 꺼냈었네요. Do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Do you run fast? 이렇게 물었었는데 빠르게 달리면 뭐라고 대답합합니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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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un fast. 라고 하든지. Yes. I run fast. 또는 run fast. 가 빠르게 달리니? 니까? 모든 하다씨의 대장인 두으로 대신 하든지. 만약에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뭐라 그런가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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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un fast. 똑같은 거 준비를 내네. No, I don't. Yes, I do. No, I don't.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OK.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You don't run fast. 와우. 정민이 대단한데? You don't run fast. You don't run fast. You don't run fast. 맞나? OK. 너는 달린다는 보였는데? You run. 그렇죠. 너는 달린다. 유가다만 보겠습니다. 너는 달린다였죠? 너는 달린다를 너는 달린다. 너는 달리지 않는다 하려면 여기다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두가 마중을 나와요. 하다시에서. Don't run fast.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릴 수가 있다. You can run fast. 옳지. You can run fast. You can run fast. 그래서 너는 달린다는 유 런이었는데 거기다 양념캔을 살살살살 뿌려서 뭐 뭐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있죠. OK. OK. 양념치킨. OK. 양념치킨 먹었어요. OK. 좋고요. 맛있었겠네요. 너무 빠르게 달릴 수 있니? You can run fast. Can you run fast? Can you run fast? Can you 하면 또 묻는 느낌 들었죠? 너는 달릴 수 있다는 뭐에서? 너는 달릴 수 있다. You can run. You can run. You can run. 누가 다 해서 묻는 말 할래니까 원래 묻는 말은 여기 있던 두 를 꺼내 써줘. 네. 그럼 두가 아이고 묻는 말 만든 된다 얘들아. 묻는 말 만든다. 너 나와요. 그랬더니 두가 나오려고 그랬더니 켄이. 아 형님. 제가 대신 갈게요. 계세요. 집에서 쉬세요. 이랬는데. 됐습니다. 그럼 두는 여기다. 알았어 고마워. 그러면서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놀고 있는 거죠. 켄이 두 보다 더 낮아요. 네. 두 보다 더 낮아요. 구하에요. 두가 모두 하나시에 대장이야. 두가. 오케이. 자 참 참 참. Can you run fast?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Yes, I can get you. Yes, I do. Yes, I do. Yes, I can run fast. 오케이. 만약에 빠르게 달릴 수 없으면 뭐라고 해요? No, I can't run fast. Can't run fas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넌 빠르게 달릴 수가 없다. You can't run fast. You can't run fast. You can't run fast. 달릴 수 있다는 뭐였어요? 넌 달릴 수 있다? 넌 달릴 수 있다? You can run. You can't run. 달릴 수 없다 하려니까 누가다에다 낫 집어넣고 야 나도 그러면 마찬가지 일이라 합니다. 낫이 온대? 그러면 두가 아이고 나도 온대. 아이고 손님 마중하러 나가야지. 그랬더니 두가 이렇게 나올라 그랬더니 켄이 아 형님 집에 쉬세요. 제가 대신 마중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켄이. 네. 제가 켄이 더 없는건데 네. 켄이 더 어 신게 할래요? 그렇죠. 네. 사장님 또 이렇게 했어요? 네. 또 이렇게 했어요. 베리곤.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